중국 관영 매체들이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대만 독립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비난에 나섰습니다.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김영칼럼에서 라이총통이 독립을 꾀하면서 양안 간 대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인민일보는 누가 대만 정권을 잡든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고 통일은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인민일보는 라이총통을 가리켜 총통 대신 대만 지역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